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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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불이 꼬불아 우리 운동 가자 귀찮은데 운동을 해야 튼튼해진다고 아저씨가 그러셨잖아 나 아프 아파? 어디가 아픈데? 많이 아파? 아저씨 큰일났어요 꼬불이가 아파요 꼬불아 괜찮아? 어디가 아픈거야? 얼마나 아픈거야? 안되겠다 우리 빨리 병원 가자 병원이요 병원에 가면 무시무시한 주사를 맞을지도 몰라 안돼 꼬불아 그렇게 많이 아파? 우리 얼른 병원 가자 빨리 와 아니예요 아빠 꼬불이 다 낫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주사도 안 맞아도 돼요 주사? 요 녀석 꾀병이었잖아 안돼 꼬불아 병원 꼭 가야돼 꼭 가서 주사도 꼭 맞아야돼요 꼭꼭꼭 하자 아빠 죄송해요 운동하기 싫어서 꽤병 뿌린 거예요 꼬불아 아무리 운동하기가 싫어도 그렇지 그런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요 깜짝 놀랬잖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렇지만 운동은 귀찮단 말이에요 너 그러다 고양이 도도처럼 될지도 몰라 도도가 누구예요? 있어 엄청 뚱뚱한 고양이 너희들 고양이 도도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네 네 네 네 네 좋아 그 도도가 나오는 책은 말이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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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변신고양이 도도